네, 중급실용영어강의 동사잘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8번 아웃그로우부터 설명을 드릴텐데요. 이 아웃으로 시작하는 동사들은 그 자체가 비교의 뜻을 지니죠. 뭐뭐보다 뭐뭐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비교군 문장을 만들지 않고도 비교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웃으로 시작하는 동사들을 좀 눈여겨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웃그로우는 grow out of 뭐뭐, 그러니까 성장에서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라는 뜻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문부터 들어볼까요? 나를 먹으면서 성숙해져가지고 더 이상 뭘 좋아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할 때 아웃그로우 다음에 뭘 좋아하지 않게 됐는지 뒤에 목적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로그막에 대한 애정이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grow해서 이 뒤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이 밑에 있는 예문 같은 경우에 잘 쓰입니다. 성장에서 옷이 맞지 않는다고 할 때 쓸 수 있는데 옷이 아니더라도 뭔가 좋아하던 것을 그만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할 때 활용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grow out of라고 해도 되고요. 그것을 더 줄여서 out grow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쓰임 모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말에는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좀 낯설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out이 들어가는 141번 out way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out이 있으니까 자체의 비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무겁다, 더 중요하다 를 간결히 표현할 때 매우 유용한 단어입니다. 자, 영어의 문 들어볼까요? 네, 이 문장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거의 통째로 쓰실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점, pro가 con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더 중요하다면, 즉,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면, push for it,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라는 말을 pros of the decision outweigh the con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걸 그냥 통째로 주목을 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무겁다라는 뜻과 중요하다라는 뜻을 모두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utweigh의 주어들이나 목적어들, 혜택이나 리스크나 그러니까 a하고 b를 비교해서 이게 크냐, 아니면은 이게 크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자리에, 목적어자리에 비슷한 단어들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2번은 overhaul인데요. 원래는 기계를 정비한다라는 뜻인데 개혁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reform 말고 확 바꿔버린다라는 의미로 overhaul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들어볼까요? 네, 의사결정 과정, decision making process가 overhaul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 바꾸는 개혁을 얘기할 때 쓸 수 있고요. 원래는 그 밑에 있는 예문, 이런 경우에 쓰이죠. 엔진을 정비한다, 기계를 정비한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엔진을 주어로 잡아서 engine was overhauled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원래 기계에 쓰던 단어인데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을 개혁한다고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p로 시작하는 단어로 넘어가서 146번 pre-occupy를 볼 텐데요. 몰두하거나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죠. 자, 예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음악에 정신이 팔려서 음악에 pre-occupy가 되어서 사고가 나는 줄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경기장 뒤편이라고 했으니까 at the back of the stadiu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re-occupy를 어원으로 분석을 해보면 occupy,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차지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pre가 붙으면 미리 차지한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 주의가 어디로 이렇게 가있는 상태를 pre-occupy로 표현하는 거고요. 보통 be preoccupied with처럼 수동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을 신경 쓸 수 없는 상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pre-occupy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4개의 동사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